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시게 되면 분류기가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개 은행에서 화폐 개수기를 보면 그냥 화폐를 집어넣고 그냥 세지 않습니까 기계가? 한국의 투표지 분류기, 일명 전자투표기는 전자투표기를 가동시키기 전에 총 투표자수를 미리 입력하고 가동을 시키는 겁니다. 이상한 거죠. 이게 보시게 되면 이 내용을 이번에 고발 카메라 여러분들 그걸 하다가 어려움에 차게 있는 정상인 TV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하고 대화 내용이 이렇게 여러분들 공개가 된 적이 있죠. 화폐 개수기는 화폐를 놓고 그냥 세는 건데 대한민국의 전자투표기, 투표지 분류기는 총 투표자수를 입력한 이후에 버튼을 누려가 가동을 시키는 겁니다. 이 사전투표소의 개표기에, 투표지 분류기에, 전자개표기에 총 투표자수를 미리 입력한다고요? 중앙선거관리원회의 공식 답변은 총 투표자수를 미리 입력하고 전자개표기를 가동하는 겁니다. 너무 이상한 거죠. 이 보시게 되면 선거관리 관계자의 답변은 전자개표기, 투표지 분류기 작동하기 이전에 총 투표자수를 입력한 다음에 작동시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뭔가 좀 의심스러운 겁니다. 은행의 집회 개수기에서 화폐 총매수를 입력한 다음에 개수기를 작동시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뭔가 이 사람들이 숨기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사전투표 양일사의 전산조작으로 부풀어진 위조 유령 사전투표자수는 그 숫자만큼 실물로 된 가짜 사전투표자수로 만들어진 이후에 투표함에 투입되는가 의심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다음 과제는 확실하게 제가 확인한 바가 없기 때문에 확정적 사실로 말씀을 드릴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전산조작으로 투표자수를 부풀리고 나면 전부 다 투입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표를. 그러니까 전산조작만으로 떼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정확하게 전산조작을 발표한 흑보영감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보시게 되면 있죠. 전산을 이렇게 100장을 부풀렸는데 이론적으로는 반드시 지역선관위가 보관하고 있는 사전투표함에 100장을 투입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어떤 경우는 정확하게 투입할 수도 있고 그 경우가 강수구청장 선거나 정확하게 투입한 거죠. 어떤 경우는 투입을 안 할 수도 있고 투입했는데 좀 몇 장이 모자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 것 같아요. 만일에 정확하게 투표함 속에 투표지 개수하고 전산조작하는 개수가 일치하게 되면 법원이 투표함 증거보전 명령을 내렸을 때 투표함 전체를 통과를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제에 대해서 답변은 전국의 많은 선거구에 실물로 된 가짜 투표지 사전투표를 정확하게 만든 다음에 투입하는 일이 가능한가 사전투표 양일사의 1차로 전산조작을 통해 사전투표자를 부풀린 이후에 개표소에서 총투표자 수를 부풀린 숫자에 맞춰서 전자개표에 미리 입력하는 것은 2차 조작하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의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과정은 이제 추정이죠. 개표 연장에 전자개표기에 총투표자 수를 입력한 다음에 표를 세는 것에 2위를 재개할 필요가 있다. 아니 투표지 분류기나 이게 표를 분류하는 기계인데 왜 총투표자 수를 넣고 기계를 돌려야 되는 거예요. 뭔가 숫자를 맞추는 그런 내용이 숨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보시게 되면 어떻든 간에 표를 갈아치우기 하죠. 표를 갈아치우기 때문에 2020년 4.15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화재 사건이 많았잖아요. 보시게 되면 2020년 7월 10일 남양주 물품보관창고 화재 7월 21일 용인물류창고 화재 자 이 보시게 되면 이게 다 화재 사건 목록이지 않습니까 이게 4.15 총선 이후에 화재 사건 목록들이거든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거 다 제가 볼 때는 뭔가를 태웠을 거라고요. 이게 2020년도 4.15 총선 이후에 이 화재 사건이 이렇게 많이 발생한 겁니다. 파쇄한 것을 태웠을 거라고요. 그럼 뭘 파쇄했겠습니까 선관위가 이런 뭘 파쇄하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 거죠.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건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